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됐나요? 맞나요? 좋아요? 선생님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2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칩니다. 게임 끝! 끝났어요 이거는. 수고했습니다. 와 오늘 개쩐다 김대칸. 자 이번에는 러너 할께요. 김대칸 러너입니다. 자 이번에는 김대칸 러너고 윤정현이 막장 모델이에요. 러너 당했어. 러너 잘 쓰고. 야 디코 하면서 하자 디코. 야 포위콤 나왔어 포위콤 쟤도 잘하는데. 윤정현이 막장 모델 나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쟤 좀 하거든요 제가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멤버 좀 빡세게 가야되요 이거. 아 이거 디코 하면서 해야 돼요. 응 못가 응 못가 응 못가 응 못가 끙끙 이 새끼. 일단 계속 막아 계속 막아 나 눈치보고 있을께. 쟤 빠지면 갈께. 오케이 비켜줘. 사이. 그렇지. 대꿀. 발전 좋고 나이스. 나이스. 이현승. 이현승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.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. 세 분께. 제닉스 의자를. 드립니다. 아. 무비야 이게. 퀸. 아. 야 튕기. 야 뭐해 렉마. 먼저 보낼께. 깨비. 먼저 가고있어 앞에. 지원자 실수. 맥마 써. 그렇지. 아 깨비. 이거 빨리 지나갈께. 나 먼저 지나갈께. 3 2 1. 오케이 띵기 띵기. 막았어. 내가 막았어. 내가 막았어. 내가 막았어. 이길 기는기 막아 징구아. 빨리. 나 빨리 지나가야 돼 이거. 빨리 지나가야 돼. 빨리 지나가야 돼. 오케이. 지나갔어. 지나갔어. 끝났어. 이겼어. 수고수고. 나이스. 부들부들거리죠. 어 부들부들. 쉬이. 빼암. 친구 시 빵꾸 세레모니 세레모니 응 골이 나갈거야 응 골이 나갈거야 응 기다릴거야 기다릴거야 국민체조 시 시작 아 씨부래 형이 2맨 많이 해봐 사람 무조건 못이겨 진짜 아 아 아 아 아 첫번째 첫번째 빨리와 이따 간다게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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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굿 자 선진국 굿 자 지나갔게 쨔게 일단 쨔다 스텝 한번 부스 하나로 계속 쨔게 끝났어 이거 바로 부스 쨔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쨔다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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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통로 한 명 없다 터널 통로 물속에 물속에 한 명 없어 이거 한 명 빨리 와야돼 저기 안에 한 명 한 명 빨리가 들어가네 무조건 끝나 게임 못이겨 쟤 한 명 안에 무조건 막아야돼 쨔다 일단 계속 야 통로 한 명 있으래 통로 안에 한 명 있어야 된다니까 통로 안에 그래 물속에 강지마 있어 강지마 그렇지 아이티 아이티 둘게 아 내가 아이티 칠랬는데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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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나이스 나이스 오프컷 태거리 태거리 방금시 방금시 이잉 응 아이티 안돼 야 뭉새 못 했는데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위에 다 있어 위에 다 있어 위에 다 있어 위에 다 있어 위험해 위험 위에 다 있어 위에 야 위에 다 있어라 위에 위험해 이거 나이스 야 지나갈게 내가 알아서 지나간다 아이티 누르고 지나갈게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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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티 치고 알아서 지나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서있어 봉새하고 있어 봉새하고 있어 알아서 지나가 알아서 지나가 오케이 봉새 확실하게 끝났어 쟨다 부터 쓰고 쟨다 나이스 야 여기 좁은데 한 명 와봐 좁은데 못 지나가게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그렇지 개콜 응 못가 응 못가 응 못가 응 아이티 안 돼 아이티 응 못 놀라 나이스 부터 끈다 일단 지금 가거든 지휘지 못할 것 같아 박아 깨비 잘했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깨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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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른게나 못하게 해라 제발 아 지른게 이겼다 아 못했다 이겼다 게임 끝 게임 끝 나이스 이겼대 쟨다 이제 나 존나 쟀게 이거 이겼다 나이스 이겼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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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갈게 알아서 이겼대 이겼대 수고 이겼대 수고 잘했어 잘했어 와 잘 맞았다 지름길 12 0패 3판남았다 얘들아 이거 맵 3개 남았거든 3개 뭐할까 하품 잘 들어 일단은 여기 처음에 스타트가 여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 맞지 일단 여기 2명 막자 하고 2명 2명 여기 2명 지름길 못하게 그리고 여기 오르막길이야 그리고 떨어져 여기 떨어지는 구간 한 명 있어야 돼 한 명 그리고 요쪽에 요쪽에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요쪽에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한 명 이런식으로 알겠지 이런식으로 가자 어 내가 알아서 갈게 지바야 지름길 탔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지나갈게 지나갈게 나이스 나이스 아아 깨비 지름길 지름길 간다 빠졌다 이겼다 이거 저기 빠졌어 쎈다 쎈다 알았을게 그냥 아이 아이키 놀지마 놀지마 아 빨리 지나가야되는데 첫번째 지름길 준비해 전진공 거기있으면 안돼 어 잠깐만 지름길 빠졌는데 이겼나 이겼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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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름길 빠졌어 나이스 빠고 이겼나 이겼나 쏘리 쏘리 아 나이스 막차 나이스 나이스 별거 없네 나이스 나이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아 나 지름길 빠져서 좀 시커뱉네 막차 나이스 내가 알아서 센스있게 할게 어 지바 땡큐 나이스 이거 지름길만 처음에 못하게 하면 끝나 알지 유리 나이스 막아 나이스 나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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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겼어 지렁기만 못하게 무조건 이겼어 끝났어 게임 끝 게임 끝 수고수고 끝났어 나불돈이 잘 됐다 희망주기 게임에 희망주기 게임 감사합니다 됐날만나요 좋아요 생규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15연승 성공 윤정현 일본일풍노방종 플러스 해운대 입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규 수고했습니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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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